첫 번째 과정 옛날 보다 확실히 업그레이드했던 통일공원 왔습니다 나 이 색깔 봐 나 더 살래? 안겨만 사 아니지? 2,500원 하나에 하나에 2,500원? 하나에 2,500원? 하나에 2,500원? 하나에 2,500원? 하나에 2,500원 우와 형치도 귀여워 오래 못살더라고 카페에서 자는거 봐 스파이더맨 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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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새롭게 리모델링인데 원래 저런거 없었는데 리모델링 7,500원 가격도 올랐습니다 시간도 9시에서 10시로 바뀌었습니다 우와 시끄러워 우와 비용 감각이 장난이 아니네 옛날보다 더 화려졌어 실패 떨어으렸어 ife 미니 시간rik 대신 골기동 건강 탈음 공장 물속쇼야? 예 그냥 화이트 tac 대신 스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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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친구는 계속 일하고 있네 뭐하는 거지? 아 아 좋아.. 아 저거 어차피 한 거야? 아 caus지! 아.. 안녕하십니까 외주택이다 하나보네 오 위험해 어 그냥 가는 것도 아니고 와 대박 대박 보러 간다고? 어떻게 하려고 와 미쳤다 저기 된다고? 다시 일어나는 게 문제인데 이게 여기 안전줄이 있긴 해서 연하가 닫힐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저기 된다고? 오 오 괜찮아 괜찮아 오 다쳤겠다 오 아니 설마 3명? 캠프파이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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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모 오 화하루 포로 수용소 입장료가 3만동이네 1,500원 코리아 오디오북 10만동 1개 10만동 아 이거 넘버 눌러야 돼? 여기 숫자 2번이라고 써있잖아 2번 누르고 이렇게 하면은 들리죠 소리 한국말 들리죠 그리고 10번 여기 지하 강국 프랑스 단두대 여기 단두대에서 400명이 집합되어 여기서 제일 오래 갇혀있던 미국사람 9년동안 갇혀있었다고 하네 사람 인원수 만큼 맞춰서 빌릴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10만도 아깝다 10만동 크로 10만동 10만동 8만동 10만동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